20년 집권 끝에 지난 5월 물러난 리셴룽 싱가포르 전 총리가 당권도 내려놓고 2선으로 물러납니다. 리셴룽 전 총리는 전날 집권인민행동당 전당대회에서 당 사무총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. 차기 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로런스 웡 총리를 새 사무총장으로 추천할 거라며 이로써 후계자 리더십 전환이 완료된다고 말했습니다. 싱가포르 국부로 불리는 고 리콘뉴 초대 총리의 아들인 리셴룽은 2004년부터 20년간 총리직을 지키다가 지난 5월 웡 당시 부총리에게 자리를 넘겨줬습니다.